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혜옥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금 이쪽에 살짝 보시면은 목길인이 있습니다 제가 목길인을 한번 보여 드리려구요 지금 제가 목길인의 목길인이 지금 키가 클 대로 컸어요 많이 키가 커서 제가 지금 구도를 잡아 놨습니다 미리서 3단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3단으로 만들어 놓고 키워가면서 이제 3단으로 척척 걸쳐 주려구요 나중에는 이제 봐가면서 이쪽까지 4단으로 만들 수도 있고 5단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주 키가 크게 만들어 놨는데요 나중에 일단은 지금은 3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크면 크면서 접목시켜서 많이 자라면 이제 척척 걸쳐 주려고 이렇게 미리서 구도를 만들어 놨답니다 그런데 이쪽에 밑에 보시면은 제가 삽목을 해 놓은게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3개를 지금 삽목을 해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제 잎이 새잎도 나오고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그 어린 새 나무하고 또 이 큰 그 엄마 나무하고 예 지금 목길인 이제 그러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얼른 얼른 자라면 새순이 나서 제가 성인장들을 개발 성인장들을 삽목을 많이 할 겁니다 이제 하다보면은 차차차차차 키워가면서 3단도 되고 4단도 되고 5단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키가 아주 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일단은 구도를 잡아놨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와 정말 이렇게 지금 이제 접목을 해서 이렇게 상처가 다 나섰어요 지금 저는 그 서인장 여기를 서인장을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 그 목길인을 상처를 내서 여기다 이렇게 구멍에다가 넣었어요 넣어갖고 이렇게 그 스카트체이프로 딱 붙여 놓으면 공개 안 들어가도록 붙여 놓으니까 거의 다 살았습니다 다 하는 것마다 다 살았었어요 자 이런 것도 지금 많이 해놨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원종 개발 성인장을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많이 자라서 새잎도 나고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노란 꽃 성인장인데 이렇게 노란 꽃 성인장을 했더니 아주 잘 살아서 지금 이렇게 새잎까지도 다 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가재발 성인장인데 여기는 빨간 꽃을 피는 가재발 성인장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걸 그때 작은 걸 접목시켜 놨는데 벌써 자라서 이렇게 새잎들이 지금 몇 개씩 나와서 아주 컸어요 아주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 그 접목을 시켜 놓으니까 이 목길인이 엄청 성장률이 아주 빠르거든요 그런데 선장까지도 빨리 빨리 자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여기도 지금 다 이게 그 저기 예 하나씩 하나씩 다 지금 접목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자라면 얼마나 많이 자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이거는 이거는 지금 지지대인데 지지대는 철물정에 가시면은 그 고추나무 지지대입니다 철문점에 가면 고추나무 지지대 주세요 하면 주거든요 그래서 아주 긴 걸로 사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들 키에 따라서 선장 키에 따라서 목길이네 키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게 다 있으니까 저는 큰 걸 사서 지금 이렇게 꼽아 갖고 했고요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께요 지금 이겁니다 이거는 아주 두꺼운 거에요 이게 길다랗고 두꺼운 건데 이거는 지금 식물들 그 꼽아주는 지지대입니다 식물들한테 이렇게 예 그 막대로 꼽아서 지지대 인데요 이게 아주 두꺼운 거에요 이게 가는 것도 있는데 가는거 한번 보여드릴께요 아이고 가는거는 이렇게 까늘고 이거는 좀 두껍습니다 두꺼운 걸로 해야 든든하고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걸로 했는데요 근데 두꺼운 거는 많이 그 이게 좀 단단해요 단단해서 막 벤치로 있잖아요 이렇게 휘어 갖고 이렇게 둥글게 만드느라고 엄청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야 이 지지대가 튼튼해야 얘들도 무게가 무게를 이겨내기 때문에 이렇게 얘는 이렇게 조금 두꺼운 걸로 해갖고 아주 강한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에 단은 이걸로 하나 하니까 다 되더라구요 이게 하나로 다 맞았어요 이게 근데 두 번째는 좀 넓게 울러 올라가면서 넓게 잡았기 때문에 얘는 조금 모자랐어요 이게 하나에 그래서 조금 더 대가 지금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3단은 더 넓거든요 이게 더 넓게 지금 벌어졌어요 벌어졌어요 지금 올라가면서 그래서 얘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 크게 대서 잘라서 대서 대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제 그 용도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울러 올라가면서 더 넓게 잡았어요 밑에 보다는 그랬더니 지금 이 형태가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 애들이 무럭무럭 퍽퍽퍽 자라서 새순이 많이 나와 줘야 제가 또 그 그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많이 많이 자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새순이 그 조금 이렇게 두꺼운 데다가 접목을 하면 얘가 안 살더라구요 이게 묵은 데에 묵은 둥이한테 잘라서 하면 안되고 이렇게 새순에다 접목을 시켰어요 그러더니 너무너무 잘 되는 거 있죠 여기도 지금 새순이 나와 있는데 새순이 한 요정도에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거 새순도 너무 물렁물렁 하면 안되고 약간 딱딱한데 이제 그 서인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조금 있습니다 너무 무르는데 다음에 야가 끊어지기 때문에 안되고 한 중간쯤에서 여기에서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잘라서 하고 여기는 자르는 거는 그 삽목을 해서 또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목길인이 잘 자라서 나중에 그 멋있어질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혜옥 채널에 오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